28강, c'est cher, 비싸네요. Bonjour, 안녕하세요. 레전드 프랑스어 첫걸음의 용량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프랑스어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지시용용사 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다른 강의에서도 지시용용사 쓰가 나왔죠. 2. 이것의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지시용용사는 뒤에 따라오는 명사, 즉 꾸며주는 대상에 따라서 그 성과 수가 변합니다. Combien coûte cette bague? 이 문장에서도 bague가 여성명사 단수이기 때문에 지시용용사에도 여성단수형 sette가 붙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faire un prix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faire un prix는 값을 깎아주다 라는 뜻으로 주로 골동품 시장이나 벼룩 시장에서 값을 흥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 보호 대명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인이 말한 je vous la fais avant cinq euros는 제가 이것을 당신에게 25 euros에 해드릴게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la는 목적 보호 대명사로 앞에서 언급되었던 sette bague를 대신합니다. bague가 여성명사 단수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 대명사도 여성단수형 la로 씁니다. 네 번째, 지불 방법에 대한 표현입니다. An espèce는 현금으로라는 뜻이며 bague, 이것은 카드로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s'il vous plaît을 붙여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n espèce s'il vous plaît 이렇게 말하면 현금으로요 이런 뜻이 되고요 bague, s'il vous plaît 이렇게 말하면 카드로요 이런 뜻이 되겠죠? 보다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면 정중한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e voudrais payer en espèce s'il vous plaît 현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Je voudrais payer par carte s'il vous plaît 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Combien coûte cette bague? Elle coûte 30 euros. 30 euros? C'est cher. Vous pouvez me faire un prix? Je vous la fais à 25 euros. Super. Je la prends. Vous payez en espèce? Oui. Tenez.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관련한 더 자세한 문법과 표현은 책 레전드 프랑스어 첫 걸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Au revoir.